중국의 만리장성,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1972년부터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해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은 759곳에 달합니다.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석구랑과 불국사 등에 이어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11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별로 성을 쌓는 기술의 발달 단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 등이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조선 성곽기술의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였다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남한산성은 크게 성곽을 중심으로 하는 산성과 행군구역으로 나뉩니다. 총 11.76km의 길이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곽은 해발 500m가 넘는 지형을 따라 펼쳐집니다. 과거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가 47일 동안 머물며 항전했던 행군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쟁시 지휘를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화장대 등 200여 개의 문화재를 산성 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한산성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7월 보전 관리 방향을 정립,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에 의한 훼손 방지 등 남한산성 보호 대책이 무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발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해 나갈 건가,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에 대한 통제 기능도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약 432억 원을 들여 남한산성의 문화유산과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TBS 문성필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